먹을 거 보여줄게 멍토리 안녕 이거 시범빵인데 시범빵?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안 찍을게요 아 무섭네 여기 찍으면 찍는 것도 국내래 아저씨들 성격이 무섭네 여기 나 그냥 갈게 닭꼬치만 먹을게 닭꼬치 무서워서 못 먹겠다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서 먹어야겠다 아저씨들 무서워서 저쪽에서 사진 못 찍겠어요 죄송합니다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서 먹어야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을까? 네 계좌이체도 돼요? 네 얼마에요?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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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 6천원 planes 으흐흐흐흫 허빅 와 너가 사먹어 이즈야 98개 없나요? 98개 나오면 먹을게요 와 미쳤다 숯불에 이렇게 붙있나봐 숯불에 맛있겠다 여기가 맛있겠다 다른 데보다 여기가 제일 맛있겠다 와 공평불에서 이거 하나 먹을게요 네 소스 쌓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사장님이 좋네 하나 먹고나서 밥 먹어야지 간식은 간식이고 밥은 밥을 먹어야지 여기 좀 친절하다 인상조금을 한마디데요 여기 수업이 없고요 자 자전공은 나오시면 안되요 자 이체 좀 할게요 언니오빠들 이거 많이 맵나요? 살짝 매워요? 아 그럼 이걸로 먹어야겠다 이거 하나 먹을게요 잠시만요 이 책 좀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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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지마 물개야 오지마라 물개야 물개는 10만개야 오지마라 물개야 물개는 10만개야 쏘고 와라 깜짝 놀라 이리와 와 나왔라 와 나왔다 와 나오지마 초점이 안잡히네 오지마 트럭 바베큐가 있어? 어디에 있어요? 맛있나? 양념 하나 소금 하나요? 이게 소금이고 이게 양념인가봐 진짜요? 먹고 가겠습니다 언니 희나는 허니콤보 사먹어 사먹어 희나야 뭐가 사먹어? 사주신대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여기서 여기 좀만 비추고 있을게 여기 조금만 비추고 있을게 먹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어때? 미쳤다 미쳤다 양념 봐봐 양념이 엄청 길어 먹어볼게요 여기 안에서 먹어야겠다 사람이 너무 많이 다져요 여기 안에서 먹어야겠다 어 닭꼬치 저기 지나다니는 길이여가지고 안쪽에 와서 먹을게요 다들 앞에서 계속 쳐다보셔서 민망하네 눈빛이 살짝 느껴져가지고 민망하다 tyle mori 이거 너무 길어서 먹어 봐봐 공평이 오빠라 나이스오빠 감사합니다 머신 마찬가지로 ekis 청소 저 갱상도에요. 저 갱상도 사람이야. 갱상도. 길거리 뭐라고? 갱상도 소박이 맛있어. 근데 입에 묻을 것 같아. 양념을 많이 발라줬어. 그래서 맛있다. 공평이요. 공평이요. 나중에 음료수도 한잔. 공평이요.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사람들 겁나 쳐다봐요. 아 민망하네. 자꾸 쳐다보니까. 아 나의 인기는. 네 음료수 먹겠습니다. 지금 눈빛으로 플로팅하는거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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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닭꼬치 맛있다. 여기 양념 맛있다. 며칠 전에 먹었던 닭꼬치보다 맛있어. 여기 닭꼬치 잘하네. 음. 음. 아 닭꼬치. 아 닭꼬치. 왜 저게 또는 안 좋아하냐. 소리가 Moscone. 어? 여기 은유수도 가라. 어차. 근데 길거리에 있는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팔리나봐 이쪽이 맛있나봐 안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바깥이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도착 아니요 오늘 자정에는 집에서 방송 안 하고 오늘 캔방 없고 내일 아침에 방송필라고요 오늘은 자정방송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김치!